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워스업 크리스마스! 저희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있죠? 우리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오늘 이게 메이킹 영상입니다 노래가 너무 높아요 노래가 너무 쉬워요 너무 여자 키에요 저는 쉬웠습니다 나 바뀐 정도 힘들다고 하더라 나는 음역대가 높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올라온 라는 노래를 커버 비디오인데 저희가 이거 메이킹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로아님하고 조매력씨가 지금 와있고 도사장하고 유주노씨가 안오셨습니다 여기 전구는 다이소 5천원짜리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년에 썼던거 재활용 재활용 오늘 컨셉이 뭔가요? 저요? 산타걸인데요 샌타걸? 왜요? 샌타걸 수염 달 산타걸 수염 달거요? 네 저 얼굴 가릴거기 때문에 할로아버지 혹시 이렇게 되나요? 이번 영상으로 얼굴 외형을 공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도 돼요 진짜 뒤돌아도 돼요 저 믿고 뒤돌아보세요 할로아버지 좋은 날은 언제나 비가 있기에 잊을 수 없는 멜로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경에서 나 들려 내 맘을 다 아나봐 하늘에서도 아니 이거 올라가긴 해요? unnatural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까여기는 조섭스튜디오입니다 조섭씨가 방송 중에 용권자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연장에 나와 있는 자맹종 기자 네! 자맹종 기자입니다! 경건하게 도사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메이킹 영상입니다 아 네 도사장 산타복을 증정하거라 이거 스몰 사이즈 맞나요? 산타가 되는 중입니다 네 변신! 변신! 저 배만 배에 남았어요 제 배가 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이세요? 아 아주 스펙타클라 도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잠시 도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영광스러운 순간이네요 제가 서비님한테 준호씨보다 더 우선순이라는 건가요? 그죠 아 근데 왜 연락 안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연락하는데 첫 스타트를 끊으시고 지금 벌써 54회까지 찍었습니다 오 캬 참 감회가 새롭네 그러니까요 천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 안속도 1년에 52세대 천회? 그러면은 샌드박스 내부에 있는 크리에이터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누가 좋을까요? 일단 댓글에 칠각별 님도 상당히 많았고 아 각별이? 뭐 그 정도 섭외해 드릴 수 있지 이 분은 절대 줄 수 없다 누구요? 샌드박스에서 이 사람은 절대 게스트로 줄 수 없다 아니 뭐 줄 수 없는 건 아닌데 절대 안 나오실 만한 분은 있죠? 장비쥬님? 아 절대 안 나와요 안 기모스 옷 입으세요 유준호 씨 나 입어야 돼? 빨리 증정시켜 나 이거 원래 이렇게 하려고 안돼요 아 빨리 입으세요 빨리 형 그거 해주세요 한 바퀴 자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이제 딱 입는 거야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무심한데 개혈식이야 갑니다 갑니다 스탠바이 큐 큐 시작 색상 장비 이준 아 이준 아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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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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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름날은 언제나 니하이기에 카메라 여기 위에 아 이거야? 네 아 지금 너무 있네 저기요 카메라 있죠 갑니다 두번째 스테이크 두번째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2 스테이크2 함께 있단 이유로 행복했었던 도미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연기 아하하하하 이거 끝이 났어 익숙한 무엇소 이거 이거 자기 가사를 미리 좀 숙지를 해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생각해볼까요? 필리 하늘 하늘 하 하 하 하 하 하 멀리서 들려보는 맑은 존소리 날 위해 준비해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나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너를 한타 웃게 하는 너를 알기 수렴해 아름다워 내 맘을 다 안아와 하늘에서도 세상 가득히 우리야 이제 저기네 2절부터 읽는다 너넨 사랑이라 이 말으로 보는 게 아름다워 왜왜왜 절절부터 읽는다 녹화를 안 읽는 거 아니야? 이거 2절 녹화 하나도 안 읽는데 2절부터요? 2절부터 시작이 없어 2절부터 시작이 되지? 응 저기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그냥 율동을 맞추죠 왼쪽부터 시작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맞추는 게 있어야지 너무 조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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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란야의 연재다 네가 있기네 이제 시원해 헬로리 후 이제 시원해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이 끝났습니다 몇 번을 한 거야? 엔지가 몇 번을 한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엔지 몇 번 하셨죠? 저 한 번도 엔지 안 됐는데 그쵸? 캐슨이야? 유치히 터라 법이에요 유치히 터라 법이에요 나야 나야? 나 아니야?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무편집법을 모르겠어요 아 그럼 우리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리 와 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원샷 욕심 있어 나 통화 잃어버렸어 친구 자 명이야 친구 자 명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리 와 유치한